서스펜드드 게임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인 10월 23일 6회초부터 삼성 공격으로 시합을 재개했지만 이미 삼성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또 원티니가 다시 던지기도 그렇고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다진 게임이었다고 생각하다가 이겼으니까 생각한 게임을 다시 하게 됐으니까 이긴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아 타지스가 5대1로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 같은 날 벌어진 더블헤더 2차전에서 삼성러의 연수를 또 8대3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흐름이 완전히 좋을 때 끊긴 거라서 그럼요. 만약에 개폐식 동구장이었다면? 달라질 수가 있죠.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삼성이 기아에게 절대 열세였지만 단기전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챔피언스 필드가 개폐식 동구장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앞으로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질 거라 더욱 동구장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도 부산시와 함께 이를 그냥 강 건너 불러볼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가려고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지. 반면 교사로 삼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픈팍 형식의 부장을 다시 동구장으로 바꿀 것을 한번 제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저희가 10번 넘게 말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 할래도 정말 진리네요. 참에 또 느낀 게 뭐냐. 롯데자이언츠도 앞으로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때 외국인 투수 이퀄 선발 투수로서만 찾지 말고 아주 우수한 마무리 투수 능력을 가진 투수를 발견하여 영입하는 것도 오히려 팀 성적에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코리안 시리즈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제 누차 CBS 직설 야구직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번에도 개표식 동구장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차전. 네. 코리안 시리즈 첫날 10월 20일 화요일. 정말 애매했어요. 우천으로 인해서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온다는 말도 있고 또 21시쯤 돼서 끝난다는 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시간 이상 지연되어 시작이 됐는데 결국 6회 초 삼성 라이언스가 이번 김헌곤의 홈런으로 정말 완벽하게 던지던 기아 제임스 네일 투수를 그때 그 정말 스위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그냥 휘어져 들어가는 게 무너뜨리고 1점을 선취해 그리고 나서 계속 3번 타사 르윈 디아즈 베이스 홈볼즈로 나가고 4번 강민호가 네일을 대체해서 나온 장현식 투수로부터 또 베이스 홈볼즈로 나가고 출루하여 무사 1, 2루 황금 찬스에서 5번 김영웅 선수가 나와서 1구째 볼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완전 삼성 흐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떡아웃에서는 부상으로 못 나온 구자욱이가 세이프티 헬멧을 쓰고 또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여차하면 핀치트로 나간다는 이런 걸 과시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볼 판정을 완별해서 서스펜드드 게임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 날인 10월 23일 6회초부터 삼성 공격으로 시합을 재개했지만 이미 이제 삼성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또 원테니가 다시 던지기기도 그렇고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다진 게임이었다고 생각하다가 이겼으니까 생각한 게임을 다시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긴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아 타사가 5대1로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 같은 날 벌어진 더블헤더 2차전에서 삼성러의 연세를 또 8대3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흐름이 완전히 좋을 때 끊긴 거라서 그럼요. 만약에 개폐식 동구장이었다면 달라질 수가 있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삼성이 기아에게 절대 열세였지만 단기전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삼성의 입장에서는 C볼드 코너라는 또 에이스 투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수도 못 나왔고요.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 만 했는데 여기서 이미 2연패함으로써 끝난 거죠. 이미 삼성은 기세를 잃어버렸고 또 코리안 시리즈 같은 중요한 시합을 더블헤드로 한다는 것도 참 난센스죠. 저는 그래요. 정말 그것도 이게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일스레야만 프리미어리그를 11월 13일인가부터 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맞춰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작정 뒤를 못 늦췄다 하는데 하루 정도 더 늦춰도 안 될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게 유감이었고요. 그러니까 개패식 동구장이 하나만 있었어도 거기서 경기를 한다면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아도 있었으면 좋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제 삼성 라이언스가 참으로 운이 없었다고 보고 이보모가 이끄는 기아 타이거스가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삼성의 경우에는 뭐 기아와 패런트 레이스에서 상대성도 나빴지만 부상자도 있고 운마저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숙하게 일처리를 한 KBO도 문제였고 그래 이제 이게 결국 보면은 시합을 강행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두고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 그것도 우리도 억지로 KBO를 욕할 수도 없는 게 뭐 사실 코리안 시리즈 1차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또 따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수배해놨다가 갑자기 또 안 했을 때 만일 날씨가 또 야구를 할 만 했으면은 얼마나 또 많은 비난이 또 쏟아졌을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KBO 자체를 욕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 타산의 결과 시합을 억지로 강행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할 소지도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이제 취소할 경우에 갑자기 TV 중계팀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또 시구 시탈 사람들 김흥룡 감독 모셔놓고 그래서 이게 결국 시합을 강행한 KBO의 시합 승낙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차후로는 이 시합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우승의 향방마저 바꿀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시합이 중요하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메인은 선수들과 팬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일 아까도 국 아나운서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챔피언스 필드가 개폐식 도움구장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질 거라 더욱 도움구장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도 부산시와 함께 이를 그냥 강건도 불러볼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가려고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면 교사로 삼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픈팍 형식의 구장을 다시 도움구장으로 바꿀 것을 한번 제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저희가 10번 넘게 말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 할래도 정말 진리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차후 이제 프리미어 12야구나 메이저리그 개막전 올해 올 초에 했던 서울의 고척돔에서 했던 또 시즌 후 이제 앞으로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들이 일본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일본 팀들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또 한국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프로야구 팀들도 우리나라 인프라만 잘 돼 있으면 한국에서 또 한일 친선야구도 또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꼭 서울 청라야구 도움구장 또 지금 새로 짓겠다는 잠실 도움구장 이런 거 말고 부산에도 좀 있어야 맞아요. 부산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구도 부산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모양새라고 봐집니다. 네. 그리고 요즘 메이저리그에서는 공교롭게 뉴욕 앵키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월드 시리즈 시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리안 시리즈와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역시 월드 시리즈를 보면 한국 야구를 볼 재미가 안 생깁니다. 사실이요. 탱탱볼 잘 나가잖아요. 물론 기상천외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도 미국 야구장들은 멋있잖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구장 스케일 또 야구하면서 박력 실력 힘 기술 또 세기 디테일한 거 또 보셨겠지만 거구들이 자로 잰듯이 번트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번트 타구 처리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에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번트를 대면 실수하죠. 실수를 한 번 하거나 뜨거나 뜨거나 왜냐하면 빼거나 그렇죠. 뭔가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안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물론 연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 코리안 시리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도 역시 큰 경기나 작은 경기나 홈런 타자 중요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홈런 타자. 확실히 느꼈어요. 홈런 한 발로 시합 자체의 분위기를 싹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완벽 투구를 하던 상대 투수를 일가에 강판시킬 수도 있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그 잘 던지던 제임스 네일 기아 투수를 김원권이가 한 방으로 그냥 무너뜨려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의 루인 디아스의 가공할 만한 위력의 홈런포 이런 능력을 보면서 우리 롯데 자이언스도 물론 빅토르 AS도 좋은 타자지만은 좀 저런 거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월드 시리즈로 돌아가서 1, 2차전에서 보여준 다저스의 그 프레디 프리먼 연장 10회 그랜드 슬램으로 3대2로 치다가 6대3으로 역전승 했지 않습니까? 2차전에서는 엔리케 에르난데스, 프레디 프리먼, 토마스 현수 에드먼 등의 홈런으로 다저스가 또 4대2로 연승을 했죠. 이것도 전부 홈런으로 결판이 난 겁니다. 그냥. 뉴욕 양키스도 지안 카를로 스탠튼, 또 후한 소토, 홈런도 있었지만은 다저스에게 홈런 파워에서 밀렸다고 봐야죠. 물론 2차전에서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브의 신들린 투구도 큰 역할을 했죠. 이것도 멋있었어요. 홈런도 멋있는데 사실. 대단하더라고요. 투수의 멋진 투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간절한 펌에서 저런 공이 나오나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선수고 그만한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느꼈지만은 현대하고 해서 역시 마무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느낄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있을 때에도 그 팀 마무리 투수로 우리 구간없음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본 프로야 오가니까 미국인이 중간 게투도 하더라 하는데 중간 게투 투수가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미국인 데니스 사파테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 선수는? 문자 그대로 역대급 일본 최고의 마무리였죠. 한 시즌에는 40세이브를 3년 연속으로 했거든요. 이런 든든한 소신이 있어 소프트뱅크가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9년 명예의 전당에 만장일치로 입성한 뉴욕 앵키스의 소신 마리아노 리베라 이런 투수는 파나마 출신인데 커터 하나로서 그냥 세계 최고의 마무리가 있어서 9회에는 마리아노 리베라가 올라왔다면 그 실점을 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팀으로 앵키스가 군림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10회 말 다저스 공격 시에 앵키스 투수가 프레디 프리먼으로부터 말로 홈런을 맞고 2대3에서 3대2에서 3대6으로 역전패 당했지 않습니까? 이때 아마 다들 머릿속에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선배가 있었으면 이길 수 있지 않았겠나 하고 선수들이나 팬들 모두 아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또 느낀 게 뭐냐. 롯데자이언츠도 앞으로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때 외국인 투수 이퀄 선발 투수로서만 찾지 말고 아주 우수한 마무리 투수 능력을 가진 투수를 발견하여 영입하는 것도 오히려 팀 성적에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투수할 말씀은 많지만 시한관계상 이쯤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오늘은 코리안 시리즈를 보면서 리그 운영 방식과 개폐식 돔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단장님과 함께 또 고민해보죠.